마이크로소프트가 크로스체인 토큰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취득했습니다. 지난 2019년 2월에 미국 특허청이 출원된 해당 특허는 원장 독립 토큰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원장의 종류와 관계없이 토큰을 발행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시스템인데요. 현재 여러 원장 간의 개발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MS의 원장 독립 토큰의 서비스가 분산 원장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제공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 특허의 취지입니다. MS는 지금까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. 인간의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채굴 기술의 특허 등 여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스토리입니다.